전 제 방식 지아비를 지킬 겁니다. 반드시 내 아들을 죽일 텐을 지을 것이다. 네 모든 것을 내가 끝낼 것이다. 성남 내군은 내 아들이다. 그러니 앞으로 성남 대군의 출생에 대해 입을 놀게 할 자가 있다면 임금을 윤명한 것으로 간주해 그 격에 처할 것이다. 꼬리쥐. 뭐야 이 새끼야. 꼬리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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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대답하거라. 죽장이 마방. 이건 감히 그분의 몸에 소멸된 값이라 여기다. 보고 싶을까? 대비 마마를 꼽히려 할 시간에 동맹의 시선이 먹기니 말입니다.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. 이젠 병색을 숨기고 살아야. 무너는 죽이는 것이다. 안주하는 것이다. 내 아들의 빛을 지켜주기 위해서. 자발! 쓸모없는 놈! 안돼! 원인자 사돈! 원인자 사돈! 시도없는 사람한테 불러요! 원인자 사돈! 신이가 꼭 시작하는 거라. 내가 너의 아비자. 내 나중에 용산에 오르면 자네 소원을 안아들어주소. 그리고 그 집에서 로마와 아들과 함께 살아보는가. 그 누구도 날 버렸습니다. 데뷔 마마. 이제 마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. 이제 아킹이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. 엄마!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거라. 이제 손을 누워주셔도 됩니다. 고마워. 정말 다가. 그녀. 아무것도 없으니까. 넌 내 자식이. 잘 어울리는구나. 저와. 네 궁중을 지켜주시지요. 전 저와의 나라를. 지키겠습니다. 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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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